예예예, 저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또 낙방이구나 이 회사는 좀 전에 넣었고 다음 회사는 해당이 없고 여기는 방금 떨어졌고 이 많고 많은 회사 중에 왜 한 군데도 없는 거냐고 어?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? 이게 뭐지?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바랍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에서 34세 중 졸업 중대 이후 2년 이내 미취업자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는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은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서류는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됩니다 이후 오프라인 예비교육을 실시하며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발급 방법을 선택하면 교육 후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 및 제출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에서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상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고용센터로 문의 또는 온라인 청년센터를 검색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